안녕하십니까 홍성정밀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홍성정밀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고객님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다하며 최상의 서비스와 깊은 감동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감동으로 부담없이 편히 찾으실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늘 믿고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